날씨터치큐 우진규입니다. 이번 한주도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요. 전국이 뜨거운 통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동안 장마전선이 왜 이렇게 북상하고 못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북서쪽부터 이루어진 상공에 굉장히 강하게 흐르는 제트 흐름은 크게 사행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행하는 원인은 몽골 지방 부근의 기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 지방 부근의 지표 기온이 예년보다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면서 이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대기 상공으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능이 형성이 되고 그 능을 따라 이와 같이 상층 제트가 큰 능의 형태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러한 북서풍의 기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상층 기압릉 그리고 고온 건조한 성격을 띄고 있는 공기계 외에 이 북서풍류들은 다시 저기압선 공유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상층 기압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상층 기압골에는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들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쪽으로 북대평양 고기압이 이 시기가 되면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상층 기압골에 동반된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들이 이 북대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힘을 억제를 하고 서쪽으로 확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이에 동반된 장마전선도 함께 북상하지 못하고 남쪽에서 계속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북쪽의 전반적인 건조한 공기들이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들을 막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이후 장마전선은 조금씩 이 상층의 찬 공기들이 조금씩 약화가 되면서 북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24일 저녁부터 25일 후반 정도에는 이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북상을 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제주도는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이후에 다시 중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장마전선은 이와 같이 남쪽으로 다시 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 사이 그 밖의 전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의 형태가 소나기이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강수량의 편차도 크겠고요. 지역적으로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우산을 챙겨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날씨터치큐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